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우리가 이제 수술 모바일이식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 겨울과 여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봄 가을에도 많이 하시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약간 시간이 좀 있고 여러가지 수술의 특성상 그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여름에 하는 게 좋으냐 겨울에 하는 게 좋으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결론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생창률이 여름이라고 많이 떨어지고 겨울이라고 올라가지 않습니다. 물론 날씨가 더우면 땀도 좀 나고 관리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름에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겨울까지 밀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결과가 어차피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6개월 동안 더 누리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겨울에 할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. 여름에 하려면 공기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붓게 됩니다. 우리가 흉희라는 거 흉이 생겼을 때는 또 건조한 거 보다는 습할 때가 훨씬 더 잘 붓게 됩니다.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또 덥고 습하기 때문에 세균의 감염이 있을 수가 있죠. 겨울보다는. 그렇지만 요즘은 항생제 약이 좋기 때문에 2, 30년 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여름에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.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건 많이 좋지 않겠지만 땀을 흘려도 염증만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상황에 맞게 약을 쓴다면 저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겨울은 건조하죠.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여름보다는 좀 덜 붙을 수가 있죠. 그렇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땀도 좀 덜 흘리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생착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심었을 때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. 그건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땀이 나가지고 결과가 떨어질 것 같다.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절을 따질 필요는 없으시고요. 본인이 결정하셨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태의 머리카락을 몇 개월 더 생활하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